탱탱한 편집 다주시고 다주시락 다주시락 대신 했다 다주시락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 너무 잘생겨 도심 안녕 안녕! 안녕! 안 무서워? 무서워. 미사실 밖에 안 무서워. 아 진짜? 응. 그래? 아 이거 뜯는 거 귀찮은데 이거. 맛있어. 짬뽕이 마라탕 같네. 역시 맛이 없어. 진짜 먹을만해. 그냥 먹을만해. 음식 두 개 시키면 공간도 서비스해서. 겁선도 수ornoV 맛있대. 만두가.. 만두는 공만두가 제일 맛있다. 맞아. 음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습니다 자 간단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에이블리에서 여러 가지를 샀는데요. 옷이 아니라 좀 잡동사니를 많이 샀어요. 요새 계속 옷에만 너무 열중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것들을 못 사서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얘부터 뜯어볼 건데 얘는 에어팟 케이스예요. 제가 에어팟 케이스 원래 기존에 이거 갖고 다니는데 여기 뚜껑도 지금 사라졌고 얘 돌고래도 하나 떨어졌고 많이 지금 누래졌죠. 그래가지고 야! 핸드폰 케이스는 많이 바꿔도 에어팟 케이스는 진짜 안 바꾸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바꾸는 게 세 번째인가? 항상 이런 나비를 지금 제가 고집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감성 있는 걸 사봤어요. 그리고 얘는 키링이에요. 제가 이 에어팟 케이스를 사면서 세트로 키링이랑 그리고 철가루 방지 스티커까지 싹 샀어요. 제가 나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항상 고르고 보면 나비더라고요. 이렇게 달아요. 짜잔! 얘가 철가루 방지 스티커 항상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만 사다가 좀 이번엔 특별한 걸 사봤어요. 제가 이 문양 하나 보고 산 건데 이거 하나 사려고 이 모든 문양들이 다 딸려. 이거 한다고 진짜 엄청 뺐어요. 이렇게 돼 있는 디자인인데 저는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잘라야 되고요. 정말 열심히 우렸어요.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이게 별로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귀찮아가지고 다이소에서는 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수면 안대예요. 제가 잠을 요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눈이 어둡지 않으면 잠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수면 안대를 샀습니다. 원래는 쿠로미로 사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화장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나몬롤로 구매했습니다. 귀여워. 생각보다 사이즈가 쬐금 작네. 눈만 가려지면 되니까 지금은 피부 화장을 한 상태라 써볼 수 없지만 이따가 제가 자기 전에 꼭 한번 써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애플 펜슬 케이스예요. 저 애플 펜슬 케이스 처음 사봐요. 원래는 이 디자인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사려고 에이블리를 들어간 순간 제 피드에 이번에 산 제품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괜찮네 정도의 디자인이었는데 제가 제일 필요한 펜촉을 무료로 증정해준다길래 걔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립톡도 주네? 제가 원했던 펜촉. 펜촉도 6개나 줘요. 짜잔. 귀여워. 얘도 끼우는 스킬이 필요하구나. 아직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애플 펜슬 케이스 한 번에 끼는 방법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는 거죠. 아우 귀엽다. 아우 너무 귀엽다. 확실히 케이스를 끼니까 조금 무거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 뭐 그 정도요? 뭐 이렇게 귀여운데 애플워치 스트랩을 샀습니다. 제 애플워치 지금 보여드리자면 보이세요? 완전 누래요 지금.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어요. 짜잔. 짜리콘 밴드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는 안녕이다. 얘를 이제 연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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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용. 그래도 이 누리끼리 한 거 쓸 때는 여기 이렇게 안전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얘는 키스킨이에요. 와 완전 항상 내 꾸미는 것만 내 옷만 샀는데 지금 내 모든 기기들 옷들을 다 사고 있어. 지금 자 키스킨. 엄청 더러워요 지금. 엄청 더러워. 더 이상 이 친구는 못 써. 너무 더러워. 이게 매일매일 쓰니까 금방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짠. 귀엽죠? 어 여기 지금 너무 더럽다. 더러운 거 딱딱 꼈다지.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에 이거까지 샀으니까. 어 귀여워. 어 잘 어울린데 얘네. 잘 어울린다. 안타깝게도 아이패드가 좀 속상해하겠지만 아이패드 케이스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케이스는 아직 깔끔하기 때문에. 짠. 육륙버지에서 시킨 벨트예요 벨트. 제가 살이 점점 빠지면서 바지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벨트가 없기도 하지. 그냥 싼 거 샀어요 싼. 이렇게. 원형. 이걸 이게 네모난 게 있고 이렇게 원형이 있어서 뭐 살까 고민할 때 엄마가 원형 사라 해가지고. 원형으로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기다렸던 택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때 입으려고 산 원피스입니다. 제가 LPD님을 영상을 자주 봐요. 근데 LPD님 해외 직구 이제 영상을 보던 와중에 하는 원피스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건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앱에 들어가서 샀어요. 이런 앱인데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가지고 이런 앱인데 아무튼 이 앱에 들어가서 샀어요. 여기가 정말 믿고 사는 해외 직구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LPD님이 사신 링크로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앱에서 샀지만 LPD님이 사신 거는 24,00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살려고 밑에를 보니까 똑같은 디자인의 원피스인데 17,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뭐가 다른 거야?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직구다 보니까 사이즈도 나와는 있지만 좀 애매해요. 저는 해외 직구를 처음 해봐서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도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또 저는 이거 할인 쿠폰 받아서 14,000원을 사가지고 안 맞아도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슨 쓰레기 봉투처럼 와. 아니 저 이런 택배 처음 받아봐요. 원래 이렇게 쓰레기 봉투처럼 와요? 해외 직구를 시키면? 해외 직구를 시키면? 그냥 이렇게 뜯어도 되겠어. 그냥 이렇게 뜯어도 되겠어. 뇌정지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14,000원에 시킨 걸까요? 그냥 돈이 좀 들어도 LPD님이 구매한 그 링크로 구매할 걸 그랬나봐요 이제는 다시 구매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구매해서 왔을 때는 그거 입고 어디 갈 데도 없거든요 그냥 웃겨요 지금 일단 문의도 넣었고 환불 요청도 했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보자기야? 봐봐 나는 이걸 뜯고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접혀서 보자기인가 보다 이 안에 옷이 감싸져 있나 보다 해외 직구는 원래 그렇게 오나 보다 하고 딱 얘를 열었는데 얘가 옷이야 놀란 원피스 심지어 실밥 마감처리 다 완전 엉망이야 이게 뭐야? 그냥 이 옷 위에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니까 사이즈가 또 엄청 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옷이야 이게 대체 뭐지? 입어보고 싶지도 않아 기분이 너무 나빠 내가 봉투 이렇게 올 때부터 알아봤다 이게 절대 잘못 온 거일 수가 없어 왜냐면 주소도 우리 집 주소고 주문 번호도 똑같아 그냥 얘네가 사기를 친 확률이 높아 와 난 진짜 이런 경우는 이제 처음이네 근데 쓸모 없잖아 누가 나한테 이거 좀 몰카라고 좀 얘기해줘봐 와 레전드다 아 심지어 제가 리뷰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리뷰는 없었지만 다른 나라 리뷰는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리뷰는 예쁘대요 좋대요 근데 진짜 저 옷이면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이 저 옷을 시킨 거면 뭐 가슴이 딱 맞고 가슴이 잘 쪼이고 막 그런 말을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원래 이렇게 파이고 여기에 끈을 이렇게 묶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쪼인다는 말을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저게 가슴이 쪼이게 어디 있냐고 저 옷이 저 잠옷으로도 안 입어요 저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아 괜찮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지금 두 개 자아가 막 싸우고 있어 어쨌든 다른 것들은 성공을 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마도 속상해 어쨌든 우당탕탕 엉망진창 언박싱 끝 끝 맛이 있으면 좋겠다 일단 레몬 향이 나요 냄새 첫 맛은 레몬 향이 엄청 강하고 이게 점점 먹으면서 약간 김치찌개 신맛? 그런 맛이 나오네 그런 맛이 나오네 맛없진 않은데 첫 맛은 별로다 너무 추워 그냥 먹고 첫 맛만 이상하고 먹다보면 괜찮다 응? 응 내가 너 좋아하는 말 아니라 했지? 먹을만은 한데 이게 매운 거야 신거야? 신고 신고 뜨거 내가 솔직히 매운 식감이 이상해 냉은 향만 없으면 맛있었을 텐데 냉은 향만 없으면 맛있었을 텐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보실 건지는지는 모르겠네 어디서 보실 건지는지는 모르겠네 어디서 보실 건지는지는 모르겠네 어디서 보실 건지는지는 모르겠네 여기 아이템이 한글자막 by 한효정